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구독자 여러분 배완성입니다 서하미 형이랑 겹치는 지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저랑 그 지인이랑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다가 그 지인분이 서하미 형을 소개시켜줘서 알게 됐습니다 한 2년,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답답해서 Flex.2 한 1년, 3년 정도에 대해서 사실 둘이 더 친해, 더 친해, 빠르게 친해지게 된 계기가 서로 지인분을 좋아합니다 지인분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빠르게 친해졌어 지인분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빠르게 친해졌던 거 같고 그래서 만나서 디지몬 얘기하고 형 일상 얘기하고 저 일하는 거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그 꼬마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부니몬 지나기 전에 꼬마몬이라고 합니다. 저희 오늘의 TMI는 아침에 맥모닝을 먹었습니다. 맥모닝 제가 평소에도 아침에 자주 먹는데 스케줄 있을 때 많이 먹는데 오늘은 이제 베이컨에그 맥모닝을 먹었습니다. 일단 저희 영중한 현 에피소드를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이제 앞으로 남은 인물들도 엄청 많고 남은 에피소드들도 많으니까 기대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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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